어린이날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의 존엄성과 지휘 향상을 위해서 1920년대에 우리나라의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건 1920년대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요즘은 1년 365일이 어린이날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대단히 자녀중심적인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런 공식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자녀중심적인 가정은 좋은 가정이다 자녀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는 부모님은 좋은 부모입니다 이런 이미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자녀중심적인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자녀를 위해서 다들 애쓰습니다 정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공부시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올인을 합니다 다들 투자들 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 자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일 거냐 하는 겁니다 존 로즈먼드라고 하는 교육학자는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는 소위 말하는 자녀중심적인 가정일수록 그 가정과 자녀들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 라고 일갈한 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음식과 같은 거예요 적당한 음식이 좋은 거지 무조건 많이 먹어라 조금만 지혜로운 부모라면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많은 관심이 아니라 적절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관심, 과도한 집중, 과도한 조명 이것이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꼭 기내방송이 나오죠 안전벨트, 구명초끼 이런 설명을 쭉 하다가 이제 나오는 말이 기내에 만약 산소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 위에서부터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주어지는 그 다음 얘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소 마스크는 반드시 보호자가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씌워주세요 여러분 심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아이가 공기가 없어가지고 숨이 넘어가는데 당연히 아이부터 씌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아이를 돕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공사는 이미 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환히 다 알고 있어요 부모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적인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어린 자녀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안정된 부모가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의 시작은 여러분 부모 자식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빛나갑니다 가정의 시작은 엄연히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요즘 부모님들 중에 양부모이건 한부모이건 자녀 사랑하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교육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이 그저 하나 낳든지 둘만 낳아서 잘 키우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주면 줄수록 아이들은 안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집니다 관심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아닌 나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진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그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위치에 있고 부모님이 그러한 위치를 점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부모 중심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훨씬 더 독립적인 아이로 크고요 아이에게 관심을 쏟는 소위 자녀 중심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의전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내 자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의 뜻이 뭘까요? 아이들 데리고 많이 놀아주고 좋은 선물 사주고 좋은 데 여행 많이 다니고 자녀들과 좋은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라 그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매주일 고속도로가 미워지는데요 가족들과 캠핑 가는 사람들 공항에 가면 해외여행 가려고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사람으로 북적거리는데 그럼 그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훨씬 잘 따라가는 사람이겠네요 성경이 말씀하는 내 자녀를 사랑하라 그 말씀에 참된 뜻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후에 그들이 너희에게 묻거든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뭡니까? 건강한 가정은 뭡니까? 부모 중심적인 가정이에요 절대로 자녀 중심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좋은 학교 가라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그래서 좋은 학교 진학했어요 좋은 직장도 얻었어요 그래 좋은 자녀 됩니까? 좋은 신앙인 됩니까? 여러분 똑똑하면 뭐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면 뭐합니까? 만약 하나님 떠나고 신앙까지 떠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죠 그야말로 엉망이죠 자녀 중심적인 가정?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집에서 저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될까요? 사실 좋은 자식 만들려는 노력 별도의 노력 그건 사실 불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좋은 목사 된다면 그냥 목해 잘 감당한다면 사실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다 빤히 보고 있잖아요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살았습니까?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들 다 압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시험 잘 봐서 좋은 성적 받아오니까 무지 좋아하더라 너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냐 아이들이 빤히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늘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섬기려는 마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그저 시간이 되면 어떻게 놀고 싶어 하는지 어디 있으면 시간만 되면 어디로 나갈지 그 아이들이 빤히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는 한 달이면 어미 개를 떠나 살 수 있습니다 망아지도 그저 한 반년만 되면 어미 말을 떠나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 그거 배우는 데는 몇 달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인간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떻게 20년 가까이 부모 밑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서? 아니죠 잘 먹고 잘 자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이렇게 오랜 기간 부모 밑에서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 인간의 행복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기간 부모 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아주아주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Don't focus on your family 여러분의 가정, 거기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Your family needs to be focused 우리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전심으로 열심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 너무 귀한 거죠 부부간의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사귐과 섬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럴 때 자녀들은 아, 그래, 그렇지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나보다 더 높은 삶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계시지 그 안정감을 자양분으로 해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우리 인천 살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대전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충청도 대전이 아니라 서울 대치동 전세, 그 대전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대전에 산다고 모든 일이 되는 일이면 성경에 나왔겠죠 너희들 절대로 인천 살지 말고 대전 가서 살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학원, 부족할 것 없이 다 채워줘도 부모가 서로 존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아이들 공부시키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해도 사실 별로 반가운 일 아닙니다 그걸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선택권을 묵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한 주도권, 부모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생각합시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경외자가 있고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 여느 때와 달리 자기가 나무를 쪼갭니다 산에 갈 채비를 차립니다 아마도 나를 날카롭게 갈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깨웁니다 그리고 두 종들과 함께 많은 나무를 해서 그 나무를 낙위에 싣고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산까지의 거리는 성경의 3일간의 거리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조변석계라고 했는데 3일 동안 그 먼 길을 걸으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 멀리 모리아산이 보일 때 아브라함은 일행의 행렬을 멈추게 하고 또 그 두 종을 머물도록 하고 그리고 나기가 지금까지 지고 왔던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지금 다시 길을 재촉하면서 떠납니다 성경은 오늘 아주 인색할 정도로 말을 아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내면적인 고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일러준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되리라 그 속사정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2장 첫 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건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시듯이 75세에 하란에서 부름을 받고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100년간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100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삶을 그리는데 성경은 100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딱 17가지의 얘기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얘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거의 마지막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생을 총정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100년의 삶을 아우르는 이야기예요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아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는 100년 동안 그거 물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아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한번 대답해 봐라 하나님 계속 100년 동안 이거 물으신 거예요 너 나보고 아버지라 그랬지 정말 내가 아버지 맞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나 자신을 부르고 싶다 너 나보고 아버지라며 정말이냐 그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죄송하지만 자녀가 우상되신 거 아니에요 자녀가 우상됐어요 그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우리의 자녀는 공부와 성공이 우상이 됐고요 아닙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니까 자녀도 성공의 우상을 삼고 공부가 우상이 되는 거 자동 아니겠어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빠져 살았어요 백세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옆에 끼고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계속 뽀뽀하고 산 거예요 어젯밤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못 잤겠죠 이 엄청난 사실 아내에게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삼일길을 가는 아버지의 마음 간이 녹았겠죠 이제 종들을 세워놓고 이삭을 앞세워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해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자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한단하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자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뭘까요? 대답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시고 이삭은 살려주실 거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짜게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한 것은 지금 연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삼일길을 오면서 지난 백여년의 생을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은 마음의 대답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아 너가 바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어린 양이란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은 완전히 슬로비디오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비장한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아들을 잡으려고 가를 내리친 건 이건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무지무능합니다 백년 넘게 하나님께서 만들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기 아들을 결박한 한 경혜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말로 한 고백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 다시 묻고 대답합시다 아브라함 좋은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나쁜 아버지입니까? 아들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아들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핵고지하려는 일이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 언제 좋은 아버지 된 겁니까? 모리아산 이점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의 모습입니까? 이 이삭 애지중지하면서 하갈도 쫓아내고 이스마엘 쫓아내고 사실은 이거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한 이 사건 사실은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이 경혜자의 고백 아래 그 가운데 그 경혜자의 아들은 자라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노예에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제가 총각 때 안수를 받았거든요 지금 그 노예에서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쭉 앉아 계시고 여기 혼자 앉아 있는데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그 노예 역사상 총각 목사 안수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질문이 나오죠 결혼도 안 하고 아직 가정도 꾸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수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했느냐 자 이제 제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발칙한 대답을 했어요 이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안수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20대 전도사이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백발이 성성하신 목사님들이세요 목사님 아시는 대로 우리 총의 헌법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 목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있는 자가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있다고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정이 없다고 해서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하여튼 목사님들이 저를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말은 맞잖아요 머리를 그쩍 그쩍 대면서 갸우뚱하면서 그렇지 하기야 예수님도 아들딸 키워보신 적이 없지 그리고 제가 안수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가정구조가 아주 다양해져서요 말씀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편부, 편모 이런 말 이제는 쓰시면 안 됩니다 미혼모라는 말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이제는 쓰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한부모, 양부모 그렇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한 집에 같이 산다고 해서 좋은 가정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좋은 훌륭한 미혼부를 압니다 미혼부라니까요 정말 책임 있는 남성이에요 아이 잘 키웠어요 훌륭한 미혼모들 훌륭한 미혼모들 많습니다 입양 보내지 않고 책임 있게 잘 키웠어요 그분들 뜨거운 눈총 받아야 할 분들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책임 있는 분들이에요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한 집에 사는 양부모 가정이라고 좋은 가정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결혼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고도 좋은 사람들 길러내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우리의 자녀 어떻게 키우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는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이건 건강이건 그게 다 모든 게 은사입니다 누리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일 후에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하갈도 쫓아내고 이스마일도 다 쫓아 냈어요 이삭이 우상됐죠 이삭을 위한 일에 뭐든지 해요 하나님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대답해 봐라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총직이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잠시 허락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내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났어요 여러분 자랑삼지 마세요 혹 못났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잘 키워야죠 꼭 이 학교 공부 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누구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그러니 기도도 겸손히 하세요 하나님 꼭 이래야 되겠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히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느 쪽이 정말 좋은지 누가 알겠어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시각은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내가 누리는 그 기쁨밖에 못 봐요 앞으로 쓰여질 그 기쁨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부모이건 양부모이건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아들만 결박한 게 아니에요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결박하고 이제 깨끗한 그릇 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귀한 아브라함의 믿음만으로 모든 것은 충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백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자녀양국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들을 하십니다 정성과 많은 애를 씁니다 많은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먼저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고백하여 이삭을 결박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결박하여 어느새 우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박할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믿음의 빈 그릇들이 되게 하사 아브라함이 오늘 들었던 그 하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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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